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놔서 하면 되나? 집밥 해놔서 하면 되나? 운동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집밥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뒷동산에 올라와서 집밥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러 놔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고기도 좋고 잘 먹겠습니다 산이 없는데 맛있네 고기도 잘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고기도 잘 먹습니다 보충하는 사랑 Bernabu 고기도 잘 먹었습니다 고기도 잘 먹어요 아, 시원하다. 일주일에 한무수기 다 도와야 돼. 이래시 온대. 힘든다고 하노. 문건이 이렇게 있어. 억수로 배내내 온대. 이제 일주일에 한무수기 다 도와야 돼. 아이고, 공기 좋다. 와서 물이 더 굽고. 먼저 물에 채워주세요. 물을 끓여주세요. 물이 더 고역되어 있는 거들뿌 안에 소금을 닦아주세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구독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